유명한 7호선?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 7호선 같아요 그니까요, 봤다가요 어디서 봤어요? 그니까, 살짝 봤어요 제가 아프리카티브에서 봤거든요? 아, 그니까요 양포봉 이분 입으셨다고? 아, 그니까요 그 7호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7호선이라고요 그쵸, 제가 알기로는 7명 다 7호선 타지 않아요? 맞아요 와우 어쩐지 저희 멤버 중에 이 친구가 7호선 타거든요 그러니까요 봤다고, 갔다고 갔어요 맞아요 봤다고 아, 반갑습니다 이준 오신 거 좋습니다 자, 어떤 춤 주실거죠? 왜 미치고 저희 미치고랑 번호파댄스 아, 미치고랑 번호파댄스 아, 미치고랑 번호파댄스 아, 미치고랑 번호파댄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곡이 한 30초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아, 왠지 그럴 것 같네요 아, 그러니요? 네 뭔가 무릎 꿇고 시작할 것 같아요 맞아요, 맞아요 자, 한 번 보도록 할게요 разбGO bishop